두 번째 섹션입니다. 연계, 메커니즘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저번 섹션에서는 연계하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연계가 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계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는데, 직접 연계는 말 그대로 중간 매개체가 없는 거고요. 간접은 중간 매개체가 있는 거죠. 방금 전 섹션에서는 중간 매개체가 있는 걸로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중간 매개체가 없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구현은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당연히 비용은 저렴하고요. 처리 성능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높은 결합도 거의 그냥 둘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연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짝 느리죠. 연계 메커니즘이 살짝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장단점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은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간접 연계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서 간접 연계 메커니즘의 구성 요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은데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나머지는 읽어만 보셔도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계 데이터를 추출하고 생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업은 보통 송신 시스템이 하겠죠.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할, 연계해야 할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것은 보통은 송신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연계 데이터 생성이나 추출은 시스템별로 별도로 구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별로 왜냐하면 시스템이 서로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코드 맵핑 및 데이터 변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수신 시스템의 코드로 맵핑 및 변환 이거 방금 전 영상에서 했던 말이죠.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코드를 맵핑하고 변환한다. 데이터 타입이 다를 경우에도 데이터 변환 작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맵핑과 변환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거는 중간, 중계 시스템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나 아래나 중요한 부분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오류 기록을 통해서 분석하고 다시 보내든지 수정 보완을 하든지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로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 기록을 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상호작용으로 해석하시면 제일 편해요. 인터페이스를 위한 테이블, 상호작용을 위한 테이블 또는 파일의 구조를 사전에 협의해서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함수에 대한 인수, 그리고 그 인수를 받아들일 매개변수, 그 타입이 같죠.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인수를 보내라, 그리고 나는 어떤 형태의 변수에다가 그걸 담을게. 이거를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송수신 시스템의 파일 구조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설계할 수도 있다. 협의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송신이나 수신 시스템 인터페이스 테이블에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한다, 이 부분은 추가한다, 보류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가지 관리를 위한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모든 오류 사항은 어디에 저장해요? 로그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로그 기록이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사실 여기서는 로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송수신 시스템에서의 일련의 과정, 모든 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는 게 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서버. 연계 서버는 송수신과 관련된 데이터 연계죠.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모든 처리를 진행해주는 애인데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전송 주기가 따로 있어요. 전송 주기 중에 실시간이 있고 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일이 있고 이런 건데 실시간으로 한다고 해도 그거는 전송 주기, 해당 전송 주기마다 시행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단이도 마찬가지고요. 연계 서버는 송신 또는 수신 시스템 중에 한 곳에만 설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신 시스템에 설치를 합니다. 항상 어떤 기준을 송신보다는 수신 시스템에 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운용하는 게 수신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연계 데이터 반영,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가지 정제도 하고 가공도 하고 변환도 하고 맵핑도 하고 했던 이 데이터를 실제 운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는, 변환돼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넘어와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방금도 계속 연계, 오류, 로그 이 얘기 계속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나온 겁니다. 연계, 메커니즘, 장애 발생 구간. 송신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연계 서버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신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다 읽어보시면 어떤 구간에서도 오류는 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류가 안 난다가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오류가 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를 보셔야 돼요. 장애 및 오류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죠. 시스템과 프로그램, 데이터 오류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아래쪽 보이시죠? 오류 로그, 오류 분석, 모니터링, 로그 파일 똑같은 얘기지만 로그 파일의 내용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로그와 오류 로그는 좀 달라요. 로그는 전체 내용을 기록하는 거고 오류 로그는 오류에 대한 내용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로그를 분석하고 오류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오류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및 오류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연계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계가 불가능하다. 아래쪽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오븐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리 자체의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오븐의 설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제공을 받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븐에 해당하는 오븐이 제공하는 기능을 변경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 대상 장애 및 오류 범위로 한정한다. 이거는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오븐으로 치면 요리 레시피를 오류 범위나 또는 장애 범위로 한정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오류가 발생을 하면 해당 오류가 어떤 유형의 오류인지 어떤 유형의 장애인지 코드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코드를 표현하는 방법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예시도 나와 있죠? 보시고 공부를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오류 로그 테이블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와 로그 테이블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요소고요. 아래쪽에 오류 로그 관리 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오류가 있으면 그 현상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다 같이 기록을 해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 데이터 보완 적용입니다. 실제로 이 보완이 기사 레벨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기사에서는 보완이라는 용어가 거의 언급이 안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NCS 학습 모듈이라든지 시험 범위에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어놨습니다. 전송 구간 암호화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어쨌든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죠.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용선을 사용하거나 VPN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용선은 말 그대로 특정 통신을 위한 전용선이고요. VPN은 가상 사설망입니다. 사설망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보완. 데이터 보완은 암호화를 적용하는 걸 보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그래서 암호화 적용 대상, 알고리즘, 적용 환경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 전체를 다 보완을 짜면 제일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진짜로 실제로 보호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프로세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떤 애들이 암호화 적용 대상이냐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여러 가지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번호, 비밀번호, 공개 비동의한 개인정보, 계좌번호 이런 것들은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외우실 게 아니고 어떤 항목들이, 어떠한 유형의 항목들이 암호화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금융정보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마 딱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핵심적인 정보만 일단은 암호화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를 적용하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암호화 방향에 따라서 단방향과 양방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방향은 암호화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돌릴 수 없어요. 양방향은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양방향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의 동일 여부에 따라서 대칭키와 비대칭키로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대칭키는 동일한 키를 공유하고요. 비대칭키는 서로 다른 키를 공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유가 되시면 이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암호화 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열쇠가 어떤 자물쇠라고 치면 이 자물쇠를 잠그는 열쇠랑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은 건 여는 열쇠로 잠글 수도 있다. 잠그는 열쇠로 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 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암호화 대상 컬럼의 데이터 길이를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 되기 전보다는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암호화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가 적용됐을 때 해당 암호화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해서 실제 컬럼의 데이터 길이, 크기를 늘려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실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당연히 기억이 안 되 Nov. 알겠습니다. 그러면 뱅소다는 조각할 때 팁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뱅소한 으아오는 아주 있는 것인가?